왁 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영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고소한 무당의 실제 점사 녹취록입니다 그 무당 목소리가 나오는 것보다 제가 읽어주면서 해석해주는 게 좋을 듯해서요 경찰관님, 판사님, 검사님 이 무당의 녹취록을 듣고 이런 수법에 대해서 아신다면 제발 이런 무당이 저를 고소하는 것을 좀 막아주세요 18분 동안 굿얘기밖에 안합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로또 2등 드립까지 하면서 1억짜리 구슬하면 수천배 불려준다는 듯한 얘기도 합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마치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구타는 분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선몽을 꿔서 로또 1등이라도 꿀 수 있는 걸까요? 대단합니다 진짜 그럼 잡소리를 제가 그만 집어치우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0이 그 무당이에요 시작할게요 아니 왜 사업을 하면서 운맞이 정성 같은 거 안 했어요 네? 왜 안 해요? 아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원래 이거 해야지 돈 정말 많이 벌어요 왜냐면 지금 운이 두 분 다 텄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돈 버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냥 그냥이라고 이제 하면 이제 새해 이거 이번 연도부터 운이 탁탁탁탁탁탁 빵빵 터지는데 응? 원래는 사업하시는 분들 재수구 탓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무조건 무조건 한다고 근데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점집을 안 다니셨어요? 어머 아까웠다 운맞이 해야지 아까워 할머니 엄마 엄마 할머니 무슨 할머니지 엄마 할머니야 아빠 할머니야 다 살아계세요? 아 저 외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아! 그러면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히히히히히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 조상인지 모르겠는데 시발 홍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막 이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 할머니예요 어떤 할머니인데 우리 홍씨가 어떤 집안인데 막 이래요 대감을 놀아도 대감을 놀고 그래서 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함지 왜 그랬어요 좀 잘하지 그래요 근데 제가 뭐 했는데 아니 원래 원래는 그런 거 있잖아 조상을 잘 모시면 3대가 행복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말이 아니야 진짜로 조상에서 이만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네는 나 한 번만 안 맞니? 한 번 구단하니? 좀 이런 게 있는 거죠 주는 만큼 돌아와요 귀신들은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랑 아빠는 진짜 좀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요 사실 어떤 게 아깝냐면 조상이 아니 돈 문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돈 문이 떨어지잖아 근데 엄마랑 아빠는 우산 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산 쓰고 돈을 하나씩 집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구나 하나 하나 떨어지는구나 하나 여기서 이미 이 우산을 접어야지 돈벼락을 맞는 건데 아까워요 아이고 돈벼락 맞아야지 아이고 너무 아깝다 왜 안 해? 이상한데? 아이고 운마 지구는 얼마나 좋은데 엄마 좀 아까워 그리고 돈벅은 엄마가 갖고 있어 아빠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음 한 양처럼 누르라 그래요 맨날 벌어오면 벌어오거니 그냥 그러려면 놔둬야 돼 속 터져 진짜 짜증난다 진짜 짜증 엄마가 한 번씩 속이 뒤집어지거든 뒤집어나요 할머니가 요것이 뒤집어놓는다고 말 잘한다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때 왜 사람 속을 한 번씩 뒤집어놔서 지랄이라고 짜증이나 죽겠대요 아이고 할머니 목소리가 지금 나 틀렸다 아이고 할머니 틀렸다 아이고 이게 어떤 자손인데 어떤 자손인데 이거를 이렇게 집까지 깨어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 음 자꾸 할머니도 괜찮아 괜찮아 하시네 음 엄마는 운마 지구슬 한 번 하시죠 음 엄마한테 좋은 거예요 운마 지구슬 한 번 해야 돼 음 이제 사실 그게 뭐냐면 조상도 조상이지만 이거예요 나 내가 이렇게 사업 터진 마전으로 해가지고 신랑이랑 장사를 하는데 원래는 둘이 찢어서 일을 해야 돼요 두 분이 같이 일하면 안 된다고 둘 중 하나 속이 미어 터져 죽는다고요 그냥 뭐를 해도 꼴매기 싫어진단 말이야 음 그러다 보면은 괜히 나중에 꺾이고 괜히 예쁜 가정 부러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쉽게 말아서 너네 이혼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해야 되고 너무 아까워 음 운맛이 정성 받아가지고 재수 듬뿍 받아가지고 장사 잘 되고 남편을 가게 하나 내줄게 가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늘려야지 음 보유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거 알지 최악의 상황 너네 이혼할 수도 있어 흐흐흐흐흐 그러니까 운맛이 구슬 한 번 해보자고 그러게 엄마가 머리가 엄청 좋아요 엄마 손줄을 엄마 손재주가 누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손꼽히라면 손꼽힐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엄마는 진짜 잘하는 거 정말 신기하게 나는 손꼽히로 뭘 한다 그래 내일 같은 거야 이거 손꼽히라고 하면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할머니가 아깝대 아까우니까 아이고 할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할머니가 아깝대 한번 재수 받으시죠 아이 재수 받자 이거 재수 덕 좀 많이 보겠는데 재수 맞이를 한번 하세요 아 진짜 너무 아까워 그리고 재수 맞이해서 엄마가 좀 많이 벌잖아 그러면 엄마 목소로 자꾸 해요 엄마가 엄만의 대감님들이 돈 대감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놀아주고 대감님 받아가지고 돈 그래 돈 벌어가지고 신랑 저기 어디 구석진대라도 갔다가 니 거기서 돈 벌어라 그러고 응 이제 혼자 소파 하나 차려주고 엄마가 해야 돼 엄마가 해야 돼 엄마는 돈이 많단 말이야 이거는 한 양이라서 진짜 싫어해도 까먹을게 안 까먹으면 다행이야 엄마가 진짜로 짜증나 이런 거 만지면 안 돼요 도박 같은 거 절대로 도박에 손 대면 절대 안 돼요 아 이 남편 내 죽여버려야 돼 아 절대 안 돼 이분이 또 승부욕 아니면 승부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뭔 줄 알아 마누라가 잘 돼 그러면 남편들은 같이 한다 그러면 나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있거든 근데 마누라가 버니까 이런 것도 여기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 있잖아 자기는 집볼도 못 벌면서 자 손님 없어도 집 마누라 있으니까 그냥 어디 가도 어깨가 딱 펴지는 거야 응응 어디 가도 어깨가 딱 펴지는 거라고 진짜 속서져 죽겠어 자기가 멀어서 집구석을 살려야지 마누라 뺑만 그러니까 마누라 뺑 믿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마누라 뺑 믿고 어깨가 응응 그래서 결론은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운맞이를 한번 하세요 엄마 이거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건 이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은 억단위로 투자해서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몇 천배는 풀려주거든 이게 그 차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억단위로 투자해서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억단위로 응 왜냐하면 그거에 몇 천배는 풀려주거든 이게 그 차이에요 아이고 도대체 억이 몇 천배 풀리면 얼마일까? 존나 떼돈 벌 수 있겠지? 헤헤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기본 우리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천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운맞이가 다 재수 재수문은 열려있는데 왜 그 재수를 조금 받고 있냐고 그거 진짜 제일 바보예요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내가 보면은 아이고 진짜 답답하다 왜 하늘에서 주는 떡도 못 받아 먹고 있냐 이제 나는 그래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신랑 다 달게 해버리고 엄마 혼자 잘 사실 이 집안에 아 이 집이 얘기 편하게 할게요 이 집이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엄마가 그 돈복이 와도 못 받고 있잖아 몰랐다고 하니까 뭐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런건데 엄마 꺾어야 돼 어 엄마는 이러네 저러네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천만원만 들여가지고 어 운맞이를 했어 구슬했단 말이야 구슬하면 씨발 그걸로 1억만 벌어주세요 해 그럼 이놈새끼야 1억 이거 먹어 그건 1억만 벌어주니 하고 냅다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야 안 올 손님도 꺾어다가 오는게 신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운맞이를 한번 해요 해 진짜 아까워서 내가 하는 말이야 하라고 이상한 뭐 아빠는 좀 어중이떠어중인 손님 좀 받지 말라고 그러고 싹 털어 죽겠어요 손님이랑 그래요 지가 손님인지 사장인지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가 자꾸 짜증난다 열받는다 터져 죽겠대 아이고 할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할머니가 짜증이 난대 여태까지 안 좋았던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맛은 엄마네 집이나 아빠네 집 쪽으로 3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괜찮거든 아이고 다행이다 요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운맞이 굿이 조금 좋긴 해요 왜냐면 아무튼 좋아요 여기 한 사람들 다 덕받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오히려 어 해소 뭐야 이게 오히려 더 땡소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는 믿고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엄마랑 아빠한테 들어온 복은 엄마가 다 가져가야 돼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만 엄마가 난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엄마가 돈때감님이 놀고 있거든 오 난 돈때감이다 어 그럼 그분 잡아야지 돈때감님 놀다가 에이 지하자 이거 저도 못 받는다 쳐먹는데 나 간다 이러고 가면 끝지 엄마 어 주면 받아 쳐먹으라 이거야 오늘 우리 할머니가 나 되게 민망하대요 아까 아침부터 지금 아침에 오늘 손님 받고 나서 잠깐 기도갔다 와 우리 할머니가 나 되게 민망하게 거짓말을 안해요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 할머니가 막 벼락 대신에 별상 대신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래요 엄마가 손꼽이 야무져가지고 엄마는 그러고 이거 오마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꾸 마상에 올라갈 거예요 작두 마상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작두 구수로 간단 말이야 작두 마상에 올라가지고 아기들 안 좋은 거 아기들 이제 크는 동안 안 좋은 거 손님들이 와도 탈었고 뭐 없게 마상에 올라가서 걷어내고 뭐야 엄마는 그리고 저기 제자를 줄 것 같아 이렇게 가르쳐 누구를 가르쳐가지고 가게 숍을 또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불려나가면 불려야지 분명히 망하진 않거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누구 일하시는 분 누구라도 가르쳐가지고 야 내가 숍 하나 낼게 엄마는 그러니까 큰 원장이 될 사이즈라고 큰 원장 크게 될 사이즈인데 왜 요만한 고인물에서 놀고 있냐고 할머니가 속 터진다 응 할머니가 속 터진다 그래 왜 이렇게 잘될 인간이 왜 이러고 놀고 있냐 이러는데 아깝다고 원래 저 구타라고 말 안 해요 그분한테는 그분한테는 못 들었어요 저는 구타라는 말을 안 해요 너한테만 특별히 너한테만 특별히 재수 굿을 좀 하자는 거야 운마디 굿을 좀 하자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 안 좋은 사람 막 목무로 치고 이런 사자고 이런 거 해줘요 저희 할아버지들이 조금 무서우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사람 살리는 굿 아니면 할머니가 이렇게 재수굿 받아요 대감님이 재수 받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굿하세요 이런 거 없거든 근데 굿덕을 볼 수 있는 사람만 하게 해야지 아휴 나도 미친년들이 요즘 이상한 무당년들이 다 굿하라 그런다고 무당 미친년 만들어가지고 내 진짜 짜증이나 죽겠어요 내가 그랬어 당신은 이거 해야 되는데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이래 왜냐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해도 탈이고 안 해도 탈이고 그래 굿덕을 못 볼 것 같아 의심하는 순간 굿덕이고 나 말이고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엄마는 내가 자신 있어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어 내 내 내가 자신 있어 어 굿덕도 못 보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미친 짓 할 건 안 하거든 거기에 날 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좀 받아 그건 확실해 받았으면 좋겠어 올해 그것도 필요 없어 이게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 돈의 배는 벌어줘요 무조건 내가 내가 장담하거든 내가 여기 이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땡땡땡씨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엄마가 왔는데 내 친구네 엄마예요 그럼 나 친구네 엄마한테 내가 굿 타세요 이런 말 뭐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엄마가 이미 사자는 사자는 우르르 끌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는 못 와요 문 앞에 오는데 그 사자들이 나는 무섭지 아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러더니 저 칼이 막 혼자 이러고 움직여 말이 돼요? 칼이 막 움직여 선풍기도 안 틀어놓고 칼이 막 움직여 그 무거운 칼이 막 움직인다고 어 거의 뭐 초능력이야 그때가 언제든 큰일 났다 엄마는 엄마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요즘 막 이러지 않냐 하다가 구슬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해서 했어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구슬 한 날 그날 꿈에 아빠는 엄마처럼 이렇게 재수 받으면 좋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재수를 받으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분 굿 타고 아빠가 자기 해달래 자기 재수를 받아야겠대 왜냐면 엄마가 너무 말짱해지고 얼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수 구슬 해달라고 온 거야 아니 그럼 할 때 아시지 왜 두 번 일을 시키냐 내가 그랬어요 사실 왜 두 번 일을 시켜요 일단 해드리겠다 이랬는데 그날 아빠 구슬 하는데 엄마한테 엄마는 누구 조상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홀딱 실려 어 내가 꿈에 선물 줄게 이러면서 꿈에 선물 날 실려가지고 이제 얘기해줬지 그러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제가 꿈에 뭐 책에다가 갑자기 책을 제가 어디에 앉았는지 책이 탁 펴지더니 숫자가 막 나오더라 그러더니 야 로또 2등에 당첨된 거예요 와 로또 2등 대단하지 아이고 로또 2등인데 너도 한 번 해봐 제 거는 제 것도 한 잔 더 주지 내가 웃으면서 이제 그랬어 내 것도 한 장 사주지 아이고 왜냐하면 이게 감사하지 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덕도 보고 그런다니까 아이고 나한테 구탄 사람 중에서 로또 2등 당첨된 사람도 있다니까 아 정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 돈이고 뭘 떠나서 힘든 분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힘들고 그런 분이 아닌데 죽고 싶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죽고 싶어요 이래 그러다 그분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더니 지금은 법당에 인사드리러 가도 돼요 이제 인사드리러 온대 네 오셔요 오셔요 근데 네네 그냥 이러고 이제 또 오시면 또 하고 이제 그런 정도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되게 많아요 저도 재밌고 신기한 일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민정톡씨 왈 아이고 이거 진짜 이 신점을 한 10년만에 보나 잠깐만 엄마 옛날에 다닐 때 혹시 신까물이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 신까물 아 그래요? 저 신받아야 된다는 소리 좀 들은 적 있어요 그게 엄마가 지금 진로 선택 진짜 잘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엄마 몸으로 쳤어요 벌써 몸으로 쳤다고 벌써 꼬꼬라져 있다고 어디 하나가 잘못돼서 잘못돼 있어야 됐다고 근데 엄마가 지금 이걸 함으로써 눌리면서 엄마가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줄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일 잘하시는데 뭐하러 어 이제 그게 대감님 놀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대감님이 놀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가물이에요 신까물 근데 이 일을 선택을 잘했어 근데 내가 여기 마당에 올라가잖아요 그날에 할아버지 잡던 날에 올라가서 신까물도 내가 눌러주는 거야 신을 내가 눌러 인간인 내가 신을 그냥 누른다고 신까물 누른다고 그래서 장사로만 대감님 돌리는 거예요 돈 대감님으로 재수 왕창 주세요 하고 제자 안 할 거니까 재수 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야 사실 근데 내가 다른 분들은 신까물이의 가물인데 해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무슨 신까물이 이러고 나가는 손님도 있어 미친아 너 씨발 내가 너 나중에 보다 내가 막 이래 할머니 할머니가 화가 나서 그러고 또 며칠 있다 전화 와요 제가 가다가 뭐마 뭐마 그랬어요 그래요 엄마가 밤무당이거든 눈치도 빠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 엄마가 그러고 있다고 손님이 와도 이 사람은 조금 진상인데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그래 밤무당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해요 망설이지 말고 해요 그 돈에 배는 배가 뭐야 아까는요 어떻게 해줄까요 나는 이 얘기가 사실 근데 원래 국값을 깎는 게 아니니까 근데 원래는 봐봐 봐봐 그거 뭐 높은 우리 막 열주작주 타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 몇억씩 얘기해 몇천씩 얘기하고 비싸 근데 일반인들 재수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천만원에 돼지 업고 이제 엄마네 집 안에서 당기는 게 있을 거예요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그럼 저는 그걸 통으로 잡아요 통으로 잡아가지고 밀어 넣어드리거든 이거 받고 이 사람 재수 줘 그래요 그럼 받아 재수 재수 안 받는다 이러면 돼지 안 써요 사슬에 실어 안 줘 그러면 이제 끝까지 안 세워 죽었다 죽었다 깨나다 안 써 돼지가 그럼 받겠다 하면 돼지가 홀딱 써버려 재수를 받겠다 하면 돼지가 홀딱 써버린다고 나도 옆에서 그래 어 감사합니다 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감사는 해야지 재수 더 준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한치 생각 나는 내 솔직히 그냥 말할게요 그냥 밀어붙일게 돈 생각하지 말고 엄마 솔직히 천만원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엄마는 사라 엄마는 근데 있잖아 천만원 이거 해가지고 마상에 원래는 다른 사람 엄마 누룽뿟이랑 재수 대감 돌리면 원래 이천만원이 기본이에요 이천만원이 기본인데 음 왜냐면 엄마 방울부채 사다가 그 안에 넣고 밟을 거거든 그리고 독당알에 넣어가지고 묻을 거거든 그래가지고 심감물 딱 눌러버리거든 근데 엄마 지금 어 대감님으로 돌릴 거거든 심 받으라는 게 아니고 돈 대감 할아버지를 밀어붙여준다고 내가 그러면 그러면 돈이 술술술술술술 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운마지고태 천만원 히히히 아싸 알았지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보자